여러분들은 우리 아이 공부에서 무엇에 가장 중점을 두고 계십니까? 국어, 영어, 수학, 아니면 공부습관 매일매일 하는 것?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고요.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정말로 중요한 대전제가 있는데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그 다음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바른 교육이 가장 빠른 교육이다. 안녕하세요. 콩나물쌤입니다. 저희 딸아이가 올해 5학년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중고등학교 시절도 약간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도 잘 지낼 수 있을지 공부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데 그런데 이런 걱정들 저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초등학교 때는 시켜서 하니까 이렇게 하지만 정말 중학교 가서도 잘할 수 있을까? 고등학교 가서도 잘할 수 있을까? 그게 우리 고민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영상에서는 중고등학교에 가서도 아이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초등 때 가장 포인트를 두어야 할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나시면 초등 시절 때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아실 수 있으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아이 공부에서 무엇에 가장 중점을 두고 계십니까? 국어, 영어, 수학 아니면 공부 습관 매일매일 하는 것? 네,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고요.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정말로 중요한 대전제가 있는데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그 다음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중고등학교 공부의 대전제는 아이가 스스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초등 때까지는 부모님이 아이를 붙잡고 혼을 내든 맛있는 것을 사주든 부탁을 하든 어떻게 해서든 공부를 시킬 수가 있는데요. 중학교 이상 넘어가 버리면 부모님이 관여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아이가 자기 스스로 이루어내야 되는데 문제는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면 아이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커진다는 겁니다. 학업 스트레스 있죠. 부모님도 하나의 스트레스 요인이 될 거고 학교에서 친구관계, 선생님 이런 것들 모두 다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런데 아이가 스스로 해야 되고 이겨내야 하는데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면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중고등학교에 가서도 그 많은 스트레스들, 주변 상황들을 이겨내고 공부에 더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아이가 여러 문제를 이겨내고 다시 원래 상태로 건강한 마음으로 자꾸 돌아오는 것들, 이런 것들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탄력적으로 회복돼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요. 그렇다면 이 아이의 회복 탄력성은 어떻게 해서 길러줄 수 있는 걸까요? 회복 탄력성은 바로 부모님과 아이의 관계에서 옵니다. 사람의 힘이라는 건 단순히 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밥, 고기 잘 먹어야 거기서 힘이 나오죠. 하지만 밥, 고기, 영양제 다 골고루 먹더라도 힘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왜냐? 바로 이 마음의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힘이 없으면 육체에서도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육체의 힘이 좀 적다고 하더라도 마음의 힘이 강하면 그 힘들을 오롯이 제대로 쓸 수가 있는데요. 마음의 힘이 약하면 육체의 힘들이 소모되면서 오히려 엉뚱한 방향으로 쓰일 뿐 생산적으로 쓰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께서는 맛있는 음식과 균형 잡힌 식단으로 아이가 육체적인 힘을 내도록 해주시는 건 당연하고요. 그것은 이미 잘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 더 들어가서 더 중요한 것은 아이 마음의 힘을 길러주는 겁니다. 아이 마음의 힘은 어떻게 길러줄까요? 아이 마음의 힘은 모두 바로 관계에서 나옵니다. 특히 부모님과의 관계요. 부모님과 아이 사이의 관계가 좋으면 아이 마음 속에서는 새로운 힘들이 매일같이 솟아 나옵니다. 다음날 일어나서 부모님을 보면 또 힘이 나고요. 밖에서 친구와 싸우고 와서 울적한데 부모님을 보면 또 힘이 납니다. 시험 성적이 생각보다 안 나와서 우울한데 부모님을 보면 또 힘이 납니다. 이런 아이들은요. 힘이 샘솟듯이 솟아 나와서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집에서 쉬고 엄마가 해주는 밥 먹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인 아이들이 있어요. 학교에서 잘 지내는데 부모님만 보면 우울해지는 아이들. 학교에서 시험 잘 봤는데 집에 와서 부모님만 보면 화가 나는 아이들. 친구들이랑 신나게 놀고 왔는데 집에 와서 부모님 보면 뒷목 잡는 아이들.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잘 해준다고 하시지만 아이와 부모님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순간 아이는 이 모든 에너지들이 다 분산되면서 엉뚱한 곳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중고등 성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부모님과 아이의 관계라는 거죠. 좋은 관계. 바로 아이가 세상에서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힘이 들더라도 집에 와서 부모님의 얼굴을 보고 부모님이 해주는 따뜻한 된장찌개 한 그릇 먹고 나면 회복이 되는 그런 상황을 가정에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런 관계의 대부분은요. 사실 초등시절에 만들어집니다. 5학년 이전에 결정이 됩니다. 물론 5학년 이후에도 관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의 대부분이 5학년에 형성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에 이것을 바꾸는 것은 이전의 노력보다 10배 이상의 노력을 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의 노력을 들이면 이만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을 5학년 이후에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하려고 하면 100의 노력을 들여도 그만큼 좋은 효과를 얻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와의 관계의 골든타임은 5학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것이 사춘기가 지나서 아이의 마음이 청소년이 된 다음에 시도를 하면 아이가 그 노력을 좋게 받아들이지도 않을 뿐더러 때로는 부모님이 가식적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평생 동안 10년 넘게 봐온 모습과 부모님의 현재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좋은 행동을 하더라도 아이가 가식적이라고 느끼고 가식적이라는 식의 말을 하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부모님도 이것을 이겨내고 계속 좋은 행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내가 노력하는데 네가 그렇게 봤니? 라는 식으로 부모님도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갈등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5학년 이전에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신 분이 이후에 좋은 관계를 맺으시려 하면 그런 과정까지 다 이겨내고 아이가 나를 가식적인 인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런 말과 그런 눈빛까지 이겨내고 끝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줄 때 수년간이요. 잠깐 몇 개월도 아니고 정말 1년 이상 2년 가까이 해야 아이가 우리 부모님이 정말 바뀌었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배 이상 수십배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5학년 이전에 관계 골든타임만 잘 지키신다면 훨씬 수월하게 아이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이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아이는 학교생활, 사회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회복탄력성을 가지면서 일에, 공부에 집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관계를 망치는 중요한 원인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일방적인 지시와 명령입니다. 사람의 관계는 항상 그 소통에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은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과 나와 생각이 유사하다 혹은 다르지만 이런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가 되었을 때 관계가 맺어지는 거고요. 저 사람하고 나는 생각이 너무 달라, 너무 다른데 저 사람 생각을 이해조차 할 수 없어라고 하면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좋은 것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지시를 내린다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아무리 좋더라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부모님이 납득할 수 없고 부모님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이야기, 아무리 좋은 조언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은 만나고 싶지 않잖아요. 마음의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소통하신다면 아이와의 관계는 금이 가기 시작하고 아이가 4학년, 5학년 때까지는 이것을 참고 견디지만 사춘기가 오는 5, 6학년 이후에는 이것의 정면으로 대항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아이가 변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아이가 변한 것이 아니라 아이가 참고 참고 참다가 드디어 터진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아이와 소통을 미리 미리 해 두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평소에 아이의 말을 꾸준히 들어주시고 아이의 말을 경청하시고 이야기를 할 때도 그 이유를, 근거를 충분히 이야기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결론만 해서 명령만 하면 편하지만 그것이 나중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고 항상 충분한 근거와 함께 설명하시고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아이의 이야기를 적용해서 실제로 하면서 그렇게 한다면 아이가 부모님의 말이 이해가 되고 그러면서 내 말을 들어줬기 때문에 관계가 좋은 거죠. 저는 최근에 이제 가족 대화 시간을 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가 5학년이 이제 다가오면서 아이의 눈빛과 이런 것들이 조금씩 말투가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조금 더 공식적으로 좋은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자 라는 의미에서 가족 대화를 시작했는데요. 이것은 가족 회의라든지 또 다른 지시나 명령과는 다릅니다. 그냥 가족 회의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 어떤 일을 할까라는 업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정서를 나누는 대화 시간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주로 주말에 하고 있는데요. 삥 둘러 앉아서 각자 서로에게 고마웠던 점들을 하나씩 이야기를 하고 또 이번 주에 있었던 개인적인 일들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아이가 커가다 보면 하지 않은 일, 섭섭한 일, 싸울 일들 이런 것들만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관계라는 것들은 이런 이야기들만 하면 망가지기 때문에 우선 가장 감사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일주일 동안 감사했던 이야기들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서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엄마가 너를 자주 혼내지만 그래도 너에게 감사하는 점들이 있어라는 것들을 마음으로 전달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주일간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하면서 서로에게 몰랐던 일들 소통을 하는 거죠. 물론 아이가 어리다면 잘 알고 있지만 이것이 지금 당장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긍정적이고 상호협력적인 대화를 사춘기 이후에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아이가 5학년이 되기 전에 3학년, 4학년 때부터 시작하신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중고등 성적은 결국 초등시절에 부모와 아이 사이에 관계에 달려있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아이가 중고등학교 가서 부모님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더라도 우리 부모님을 봤을 때 힘이 나야 됩니다. 그렇게 힘이 나는 사람은 중고등학교 시절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생활에서도 문제없이 잘 해낼 수 있어요. 사람은 결국 체력과 힘의 문제인데 이것의 근원에는 바로 마음이 있거든요. 우리 아이의 마음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마음은 나와의 관계에서 나온다는 점 절대로 잊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 대화를 꼭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마음도 굉장히 따뜻해질 테니까요. 좋은 영상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오늘도 노력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